지난해 우리나라 김과 참치 등 수산식품 수출이 3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수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부산과 제주도 등의 양식 클러스터를 만들고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해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수산식품 수출액을 15%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천재상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김 공장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완성된 조미김이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은 미국의 월마트와 코스트코, 아마존 홀푸드 등 대형 유통 매장으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김 수출은 6억 달러를 돌파하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은 31억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해수부는 올해도 이 같은 수출 상승세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2026년까지 민간 투자 기반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6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어와 넙치, 새우 등을 양식합니다.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한 김은 산업진흥구역을 2개소로 별도 지정합니다.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도 구축합니다. 총 100개의 노후위판소를 개선해 저온과 위생 가공이 가능한 스마트 위판장을 만듭니다. 입고와 선결, 포장 등 유통 전 과정에서 섭씨 10도 이하를 유지하고 연근에서 잡힌 수산물의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수산식품 수출 기업을 늘리고 수산식품 수출액을 2027년까지 4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1천만 불 이상 수출 기업은 55개사입니다. 이를 2027년까지 10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장사다리 바우처 지원 사업, 해외무역지원센터 운영과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산식품 수출액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K-수산식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천재상입니다. K-수산식품 수출액이